자 다음에서는 미래에세증권 vip 컨설팅팀의 김아중 수석 매니저를 모시고 최근에 리테일 쪽에서의 변화된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 굉장히 친숙하네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죠. 네. 진짜 매일 뵈니까. 요즘 굉장히 힘드실 때죠? 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그냥 제가 단도직 입증을 여쭤볼게요. 주시장에 좀 이상하다는 표현을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 이 정도 되면 개인의 투매가 일어나고 기관 및 외국인이 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스마트해지셨나? 정말 스마트한 거 맞나? 외국인이 그렇게 갖다 패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 위주로 계속 사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실 때 이 변화의 본질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도 사실 제가 워낙 요즘 신과학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우셔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최근에 그런 움직임은 진짜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드디어 살 게 왔다라고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히 보여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스마트한 게 아니라 조금 결국은 또다시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들에 대해서 지는 거가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들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외국인도 사실 어떤 기관이니까 기관들은 사실은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쨌든 성과를 제가 평가를 받는데 저는 개인 분들은 여기에서 삼성전자든 아니면 한국 코스피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 사는 것은 1년 혹은 2년 봤을 때는 절대 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스마트한 거냐 아니면 조금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움직이는 분명히 있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받쳐주는구나. 이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채팅창도 그렇고 저희 댓글들도 이렇게 보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성을 간다. 그리고 니네들 진짜 증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채팅창을 보시면 격려하고 이 또한 지나가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생각은 이게 뭐 전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도 리테일 쪽에 있는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매수 자금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신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제한적으로 있는 분들의 자금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자산가들 혹은 부동산 쪽에서 조금 이익을 많이 본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자금이 여유 있게 사는 자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돈들의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의 해석은 사실 조금 과연 저희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좀 분명한 거는 그동안 이 한국 주식은 그 대안이 오랫동안 부동산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주식은 잘 안 하셨죠. 네. 많은 자산가 분들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저희 VIP 컨설팅 팀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당연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다양하게 그 부동산을 좀 이렇게 매각하는 것을 타진하는 쪽이 적어도 저희 기준에서는 좀 확연하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는 걸 컨설팅을 원하는 분보다는 잘 팔고 싶다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죠.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게 좋다거나 워낙 그 다양한 세제 이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자산가 분들이 무언가 돈이 생기면 또 부동산 부동산 하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한국 주식 중에서는 가장 똘똘한 가령 삼성전자 이런 데로 몰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보면 이제 부동산 쪽에 사실 지금도 당연히 호가 개부를 가지면서 매수 매도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호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운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특정 지역은 안 그런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럴 거고요. 그리고 자산가들이 많이 했던 게 해외 쪽의 어떤 투자들을 사모펀드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셨던 것 같고 또 채권 투자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부동산은 말씀드렸고 해외는 이제 뭐 급전지가 떨어지고 있고 일부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고수가 심하고 라임 자산 운영 때문에 또 사모펀드 이거 두려워서 못하고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채권 국채 살래니까 이게 무슨 이자냐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는 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야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렇게 비싸서 못 샀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럼 줍줍이네? 이런 건가요? 뭐 하다못해 제 주변에 혹은 저 스스로도 이제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사야 되나라는 고민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런 무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계좌 투구 계좌 새로 투구 삽니까? 사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막 좀 급하게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그것도 절대 그런 류의 투자는 하지 않는 그런 고객분과 만나셔서 그러한 류의 논의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조금 더 진짜 우연치 않게 또 딜레이가 된 게 있었는데 늦어진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는 잡혀요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스마트하게 지금 괜히 스마트해졌다거나 이런 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은 진짜 그 타임 호라이즌이 절대 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면 저희가 한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래서 집중되는군요 예를 들면 코스타계 이런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코스피에서도 구경제 쪽에 속해 있는 철강조선 이런 거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주식 혹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도 언젠가 다시 살 거라는 기대가 있는 주식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의 자산이 주식화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또한 또 한국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워낙 전반적으로 싸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사는 게 또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가장 그 어떤 수요 수요에 대한 가장 그 민감도를 보여주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수요가 급감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무언가 이게 조금이라도 어느 쪽에서 풀리면 일단 제가 볼 때 테슬라가 아니라 이게 더 먼저 뛰는 거 확실해 보여요 제일 먼저 틀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주식인데 가려 삼성전자는 지금 볼 때 오로지 정말 여러 가지 수요 급감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특히 외국인한테 공매도 많아지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 글로벌하게 지금 글로벌 어떤 GDP 성장에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은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거의 유일한 아니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일단 1분기 2분기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베팅으로 보고 그건 언제인지 시장이 사실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바로 반대로 가장 먼저 또 튀는 거는 또 이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많이 오르는 거랑은 또 별개로 시장의 어떤 그런 수요 급감에 대한 그런 센티먼트가 조금이라도 좀 바뀌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주식보다 그냥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인 건 맞지 않나 조금 전에도 자산가 고객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자산가라고 감정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고객이에요 저기 김매니저님 내가 삼성전자를 사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외국 사람들은 그 좋은 주식을 왜 이렇게 줄창 파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파는데 그 파는 사람 파는 외국인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잘 팔리니까 판다고 말씀 일단 농담 처럼 드리긴 드릴 건데 사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누군지는 마찬가지로 당장 꼬리표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최근 분명하게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한국이라는 한국 주식시장의 스포저가 있는 ETF 혹은 신흥국 시장에 노출이 있는 어떤 펀드들이 환매가 되는 게 분명히 일단 있고요 그런데 그 자금은 사실은 연기금이 일정 부분 이렇게 아웃소싱한 자산운용사에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연간 단위로 한 그런 것들이 중간에 막 바뀌는 건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연기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펀드들이 지금 환매가 일단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만약에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판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연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하고 다른 굉장한 난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커먼셋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봤을 때 그렇겠죠 지금 한국이 조금 다른 신흥국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보는 판단 하에서는 굉장히 환율이 생각보다 조금 미리 중국하고 같이 조금 미리 빠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스트롱한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충격받으니까 환율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보다 먹은 것도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먹은 게 남아있으면 재울 때 그 선에서 뭐라도 팔 때는 진짜 많이 빠진 것보다 환율도 여력이 있고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단기 플레이하는 매크로코라는 그런 어떤 해치펀드들이나 이런 데서라도 추가적으로 더 단기 쇼포지션을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저는 환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와서 금융위기를 처음 보면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할 때 그게 이제 환매 사태였거든요 사실은 코머셜 은행들이 해치펀드에 맡겼던 자산을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빼가면서 유동성 있는 자산부터 파는 게 한국 주식도 있고 한국 매장인도 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매 요청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펀드 내에 가장 유동성이 좋고 제값을 받을 만한 종목이 뭐냐 보니까 삼성전자들아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죠 환매호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거라면 이거는 좀 되게 네거티브하게 봐야 되는 거다 오히려 글로벌리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파는 거면 뷰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에 가까운 매도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국면은 저희가 노은, 언노은인지 저는 심지어 이게 언노은, 언노은인지도 모르는 국면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파는 게 그때 제가 지난번에 자산배분 말씀도 드리고 실제 아마 리테일에서 고객들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건데 다른 PV들이나 다른 기관에 있는 자금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데는 팔리지도 않고 아니면 3호로 묶여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덜 빠지고 팔 수가 있으면 그걸 막 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환매용구나 이런 거 운수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파는 거가 그러니까 단순히 만두체에 대한 어떤 그냥 잠깐 시클리컬하게 이거 조금 안 좋겠다라는 그거가 그거가 아닌 그 앞서서 말씀하신 어떤 진짜 안 좋게 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빠질 거라고 보니까 분명히 공매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뷰가 맞는지 틀리는지 자체는 진짜로 그들도 스마트하게 움직이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머니와 여러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전자에 가까운 뒷 빠질 것 같으니까 덧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남아있기도 하고 어쨌든 잘 공매도를 하더라도 잘 팔리는 그게 좀 대상이 되는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정보의 소수도 많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 자산을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돈이 붙더라라는 거를 경험해본 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자산이 생긴 거일 텐데 물론 물러받은 사람 빼어놓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하중 수석 매니저하고 뭘 좀 얘기해보고 싶으냐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상밖에 어떤 시추에 생겼잖아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셋 클라스별로 하나씩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동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30대 분들이 저렇게 부동산 많이 샀다는데 그다음에 누가 사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이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네거티브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것과 저의 판단 하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거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늘어난 게 맞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강남아파트는 마용성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부동산 쪽에서 초과이익을 보기에는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불리한 환경이라는 걸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해도 김하중의 매니저한테 가서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아니지만 두 번째요 안전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자산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투기적인 자산을 조금 하더라도 대부분은 안전하게 뭐에 받쳐놓고 시작하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낮출 것 같고 미국에 가도 이제 1%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좀 하이힐드 가면 위험하고 이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안전한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어떤 픽스드 인컴 중에서도 저희는 요즘 특히 프라이빗 대시장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내 자산가 분들은 관심도가 최근에 조금 좀 커질랑 말랑 하다가 프라이빗 대시장이라는 거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제 저희가 제가 판단하건대는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커진 시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프라이빗하게 대시 발행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은행이 대신 은행이 해주던 대출 대신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은행이 대출해줘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해치펀드들이 그거를 기능을 대신하면서 개인의 자금을 받아서 네 개인기관 혹은 하이너머스들의 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가령 사실 국내 지금 많은 사모펀드들도 매자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 클래스로 많이 대표가 되긴 했는데 그것도 본질은 프라이빗하게 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무역금융 이것도 되시고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서프렌머기즈론 이후에 은행들이 좀 이렇게 못하고 내려오는 시장에 그 시장에 이제 그들이 많이 굉장히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업력이라는 게 혹은 트라이너머코드가 보면 30년씩 된 시장들이 아니라 주로 10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계속 이것이 정말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2008년 이후 지금까지는 사실은 모든 여건이 데트한테는 너무 유리했거든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이쪽 시장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만하면 재정이랑 통화 정책으로 계속 살려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어떤 섹터 가령 말씀하신 무역금융이 됐든 아니면 어떤 특정 또 여러 다양한 셰일 업체에 대한 소유관 뭐 이런 거가 됐든 그런 다양한 섹터의 프라이빗 대시장들은 사실은 레코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긴 10년 동안 이렇게 연한산 이런 높은 수익률을 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구간 동안 데트한테는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로 그 실사나 소위 말하는 그 대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정말 해서인지 지금 우리 워렌 버핏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빠져봐야 썰물처럼 빠져나가 봐야 누가 이제 벌거벗고 수영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이 프라이빗 대시장이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그랬던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면밀히 보시는 많은 전략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그 프라이빗 대시장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마불사라 은행들이 잘못하다가 결국은 부실한 기업들 때문에 은행이 이제 본인들의 자본이 망가져서 망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그 하이일드 채권 그 시장이 사실은 정말 생각보다 해치펀드들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여기 신과 함께 나오신 많은 분들도 크레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얘기는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잖아요 저희가 한때 중국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림자 금융 얘기했던 거랑 본질이 다르지 않은 게 우리도 그걸 좀 본 거죠 은행이 사실은 정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으면서 대출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양적인 질적인 어떤 그런 규제를 하는 거에서 사실 넘어서 있는 그런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은행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건지 혹은 지금처럼 많은 기관과 하다못해 한국에 있는 저희 하이네버스들한테까지 이렇게 팔라고 온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하일드 프라이빗데드 전문 운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김하중 매니저한테 와서 소개 좀 해달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럼 피 준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사실 여쭤보신 것처럼 관심이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수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죠 사실은 굉장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은 거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저희가 6% 7% 레버리지를 또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레버리지를 안 써서 한 5, 6%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는 수준이 조금 아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했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거든 어떤 크레딧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든 그것을 이제 중간에 해지펀드가 끼든 어떻게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그들의 부채였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해온 거고 만약에 이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크레딧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원천 투자자들은 어차피 개인일 거거든요 그 개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요청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아세클라스가 거기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요즘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적어도 유럽하고 미국에서 설정이 된 것들은 대부분 프라이빗데드 이런 게 처음에 소위 말하는 오리지네이 때는 그게 5년 플러스 2년만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펀드 자체의 만기가 그건 폐쇄형입니까? 네. 대부분은 폐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사실 이러한 자산들은 소위 대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많은 연기금들이 요즘 더군다나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카테고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돈이 좀 많으신 어떤 고객분들이든 굉장히 많으신 분이건 적으신 분이건 간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이 돈은 소위 말하는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바텀피싱을 하기 위한 유동화가 안 되는 점들이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 좀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야말로 아이들먼이나 그야말로 연자금으로 해야 되는 권역이네요 그런 권역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빈티지 저희가 와인에만 빈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펀드들 굉장히 유수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라빗 대시든 혹은 프라빗 에코티든 여러 가지 그런 운용사들의 어떤 그런 펀드들 자체도 제 생각하건대 한 18년, 19년에 설정된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18년, 19년 빈티지들은 저희가 왜 어떤 와인 얘기할 때 프랑스에 몇 년 사는 빈티지 흉작이 없고 비만이 왔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한 운용사가 매년 꾸준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이클에 굉장히 저점에 들어간 거는 너무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이 트러프에서 어쩔 수 없이 청산하거나 만기가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 2008년, 19년 이런 데에서 조금 고점에 들어간 것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다음으로 많이 했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가 위험에 비해서는 수익이 좋다고 은행권에서 특히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ELS예요 그걸 중위험 중수익이고 명령을 했는데 저는 중위험 중수익 같지는 않던데 이건 어때요? 최근에 이거는 사실 관심은 조금 많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10년 넘는 구간 동안 쭉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워낙에 위험 대비해서 일드가 낮은가요? 수익률이 낮은가요? 많이 낮아졌죠 얼마나 해요? 예를 들면 3인덱스 같은 것들 사실 최근에 3인덱스가 사실 시장 상황이 이런 데서는 3으로는 만들어지는데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채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자를 주는 건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낮아진 데서는 사실은 과거에 그래도 한 10%를 주기도 하고 12%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매력도가 10%는 언제 되죠? 네. 이거는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기본이 되는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구조적인 매력도는 조금 분명히 낮아져 있는 상태가 유동성도 제약이 있고 네.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쪽으로 가서 미국 주식에 대한 엄청난 세일즈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한국 대형 금융기관들도 왜냐하면 이제 증권회사 기준으로 보면 미래세 증권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 주식 수수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 아셋 알로케이션을 글로벌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명분이 있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 특히 자산이 있는 분들은 배분하셔야 됩니다. 글로벌이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도 사셔야지라고 한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데 지금 빨리 들어간 분들이야 익절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늦게 들어간 분들은 지금 거의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 주식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거나 저 스스로도 사실은 미국 주식이 혹은 적어도 타이밍상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지금 멘붕이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한국에서 몇 개 우량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떤 그 성공에 혹은 최근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나 장래는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끝났나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계속 상존하여 있으면서 오히려 빠지면 더 할 수도 있다? 네. 사실 저도 한동안 시장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좋은데 한국이 안 좋은 건 상상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랬었고 소위 말하는 소비의 국가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다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포지셔닝인 이 동아시아에 있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주가가 수출업 차지 워낙 좋을 테니까 나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사실은 그게 확연하게 끊어지고 있다. 이후에는 단순히 말씀하신 수수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진짜로 아니라 과연 우리가 조금 편하게 롱텀 장기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올가닉하든 스트럭처를 하든 어떤 거든 사실은 조금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한국에 대한 자산 배분의 비중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들은 별로 없더라. 네. 많이 여전히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내가 뭘 안다고 미국 주식을 하느냐라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사실 계시지만 그래도 점점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스트롱하게 올라간 미국 주식들을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부감 이런 것들은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걸 여쭤봤나요? 그냥 그럼 안전한 거 묻으세요? 예를 들면 한국 국채 혹은 미국 국채 달러 금 이른바 안전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자산들에 대한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은...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제일 많으셨죠. 네.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뭐 이게 정말 돈이 저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진짜로 자산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500만 원밖에 없어도 저는 자산배분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반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는데 뭐 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이런 구간을 지나서 더 부유하게 되시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안전 자산을 담고 계셨군요. 이게 아니라 진짜 화수분처럼 어디에 또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결국은 굉장히 그 싸진 자산들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꼭 집어서 그래서 금에 관심이 있었냐 아니면 뭐 달러를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 계시니까 어딘가에 그 원화가 저희들은 정말로 이제 모든 거 자산이 다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이건 진짜 어디 신용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할 무렵에도 그분들은 굉장히 프레시하게 또 롱텀니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자산가가 되셨던지 간에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의도적인 어떠한 자산배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일정한 부분에 안전 자산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워낙 한국의 부동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들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 김포른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동산은 결국은 단점이 어쨌든 유동화하고 이러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자산가 분들 최근에 부동산을 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일부 팔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말 그대로 이제는 조금 정리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지니까. 압박이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다시 무언가 현금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중에서 브라질 테아라 채권도 그렇고 일부 멕시코 채권도 추천을 하기도 하고 해외 신흥국 채권 하일드잖아요. 환 노출이 이제 환염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건 어때요? 지금 그래서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브라질 채권은 굉장히 환율이 높은 때에 들어갔다가 이미 너무너무 그때하고 비교하면 낮은 레벨로 한번 내려오는 경험들을 하신 고객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워낙에 브라질이라는 로컬화, 해와라 국제가 금리가 워낙 높았을 때 사실은 구조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하셨죠. 왜냐하면 8% 했을 때 과세가 안 되는 거는 사실상 내가 거의 16%짜리 무슨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제가 이런 기니 스토리를 약간 언급을 드린 이유는 이 브라질 우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세제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가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너무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네. 너무 담겨 있는데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비과세로 내가 한 몇 년 이자를 받아보니 환율 때문에 한 30, 40%가 깨져도 깨져도 마이너스 난 건 아니었네라는 그 경험을 일부 하신 거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이런 또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신흥국 통화 여러 가지 중에서 또 굉장히 지금 약하게 흘러가는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그 소버린 리스크로 이게 번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워낙 자산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서 또 나중에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워낙에 외환 보이고 측면이나 혹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유가보다는 철광석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로 저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구간은 저희가 한때 유가가 달러로만 결제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유가는 좀 오르기도 하고 달러가 되게 강세가 되면 저절로 그냥 중동에서는 유가가 좀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라는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실은 철광석 가격이 빠지는 거에 따른 헤아라의 약세를 일부 브라질 정부가 좀 용인하는 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은 지금은 언컨트롤한 컨트롤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환율 되게 급락보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이것도 완전히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해 주신 브라질 국체에 대한 어떤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패닉이기에는 이미 한두 번 패닉을 겪으셔서 학습 효과는 있으신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브라질의 지금 현 상황이 소버린 리스크로 흘러갈 것 같은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이 정도면 물론 신흥국 주식 중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충 부동산 또 중위험 중수익 그리고 아까 데스로 포장돼 있는 상호펀드 형태든 어떤 데스 상품에 대한 것 그리고 안전자산 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신흥국 채권 대충 만들고 파시는 종목들이 이런 권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대충 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큰 변동성 장세에서 거액 자산가들에게 거액 자산가들에게 내가 정하니까 이거 그냥 알아서 세틀먼트만 해줘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뭘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런 거고 어떻게 가이드를 하시고 싶으신지요? 지금 이 군면에서요? 한 1년, 2년 보고? 네, 지금부터는 안 하시던 분들도 용기를 내서 주식을 하시자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싶죠 싶은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령 지금이라고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지금 아직도 조금 모르는 구간들이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할해서 네, 분할해서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이든 아니면 해외 주식이든 소위 어쨌든 이번에 이 쇼크 때문에 결국은 타격을 입은 게 주식과 그리고 하일드 채권들 이런 소위 말하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들인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가 이슈까지 벌어진 것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좀 펀드멘탈이 약한 기업들은 대단한 신용 경세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은행이 막아낼 수 없는 경기에 있던 좀비 기업들은 이 구간에 정말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서 그렇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승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진짜 후졌는데 이 구간에 덧빠졌으니까 이 후진 거를 그래도 이때 사자라는 그런 처음보다는 어쨌든 에이스 그 중에 위험자산 중에 에이스를 사자 그게 성능 전자네요 그게 짧게든 길게든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그런 권유나 추천에 대해서 반응이 전보다는 그럴 수 있겠네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네 사실은 아마 김 프로님도 쭉 보셨었지만 시장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지나간 그 궤적을 보시면서 올라가지만 또 놓쳤고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이게 모두가 다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 용기를 낸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많고 그게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외면을 받기도 했었던 그리고 사실 삼성원자는 쭉 외국인들과 기간이 주로 사면서 저희 개인 분들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삼성원자 개인 분들이 열렬히 받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젠가 오늘 업계에 있는 분하고 여담으로 자산가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가장 시키고 싶은 게 넘버원 의사고 회사원으로 치면 삼성전자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고 싶어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다 서울의 남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적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매수에 대한 것은 저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비교적 증시에 머물러 있던 자금보다는 새롭게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은 더 장기적이고 진중한 자금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하중 수석 매니저의 분석도 그 괴여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김하중 매니저 감사드리고요 또 종종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필드에서 보시는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